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조경설계 실기시험 유의사항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5일입니다. 자 조경설계시 유의사항 먼저 자 여러분들 조경계획 또 편면도 작도시 중점사항입니다. 자 우리 건축가 학생들은 도면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먼저 문제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잘 유의하고요. 요구사항이 주어진 수치. 자 퍼컬러, 벤치, 주차장, 등고사관의 높이차 등을 미리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틀리면 안되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철두리선은 처음에는 가는 실선 그냥 연한 연필로 연필 6회치 정도로 긋고 마지막에는 굵은 실선 0.9B 됐죠? 0.9B리 이걸로 그립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면 여러분도 연필이 묻어서 지저분해집니다. 자 수목의 표현시 템플릿 최대한 하려고 하면 빠르게 정확하게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템플릿 중요합니다. 템플릿. 자 평면도 작도시 모눈칸을 그려서 하는 법과 칸수를 치수로 한산에 작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눈칸을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뒤에는 빨라해서 모눈칸을 최대한 연하게.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도면에 간격을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눈칸을 그립니다. 그러면 혹시 쉬워요. 자 수목식재시 주어진 수목표에 표시해두고 식재하거나 아예 수목수량표로 선생님이 이거입니다. 수목수량표를 먼저 작성하세요. 수목수량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근거로 숫자주로 식재하고 수량을 표준하는 기준을 가볍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에 중부지역 중부지역이란 말에서 남부지역수동을 식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중부지역에 남부지역시 자세한 생활을 키워지느냐 하면 날씨를 줄여서 바로 죽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요즘에 날씨가 온라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부수종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요공간과 수공간의 작도법을 연습해 두어야 하며 단벳자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요공간과 수공간, 물이 쓰는 공간 식수대 설치시 식수도협회는 경계에서 필요없으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자 물먹다가 자빠집니다. 식수도협회는 경계에서 필요없습니다. 식수대에는 거의 간목을 군시켜야 하며 실무식수대 위에 옆 벤치를 두기에는 한렵교목을 단식해 두면 됩니다. 한렵교목 벤치는 가능하면 한렵교목으로 녹음시켜야 하며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보호대와 벤치는 부부와 같이 녹으면 되고 부부와 같이 있을 필요없는데 휴지통은 자녀와 같이 근처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있어서 공부해도 몇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면도 작도입니다. 평면도 자 먼저 가는 실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템플릿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수목수량표를 먼저 작성을 한다. 그리고 중부지역에는 나머지 많아닌다. 자 위여군과 수동군에 작동하고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식수대 설계시 경계에서 필요없다. 자 식수대 옆에는 벤치를 둘 경우에는 한렵교목 자 한렵교목을 놓으시자면 수목보호대와 벤치는 어디 부부와 같이 녹으면 된다. 휴지통은 주장같이 녹음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평면도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단면도입니다. 자 단면도 한번 볼까요? 자 단면도 작도시 중점은 상 자 평면도 상에 있는 단면세를 하사표를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평면도를 향하게 한다. 종종 a a-a 때문에 신경쓰는데 문제도 어떻게 되었든 감기지 말고 좌측이 먼저 우측이 다음에 호칭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즉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a a- 그러면 a a-단면도 만약에 이게 a-a다 그러면 a-a 단면도 이해하시겠죠? 자 단면세를 따라 절단되는 것이 애매하다는 경우에는 많이 발생되겠다. 수명의 끝이 벗결되어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단면도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단면도를 미리 끄습니다. 아시겠죠? 단면도가 가장 가까운 것은 까다로그 유효공입니다. 즉 위효공간의 단면도를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안 끊습니다. 아시겠죠? 등곳을 면제하지 않으면 등곳의 위치에 확정하므로 중간 굵게 파솔으로 진하게 작동해 주셔야 됩니다. 각 등곳마다 높이체가 있으므로 높이체을 찍고 나서 부드럽게 곡선으로 인결합니다. 단면도의 핵심은 지하단면도 보상 상세도입니다. 돈면에 축적은 생명입니다. 돈면도 축적 100%의 일대로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단면도 중점 상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면도 무조건 이 하살표를 앞으로 AA-이다. 뭐 어떻게? 자 그리고 단면도가 가장 높은 것이 유효공간. 하지만은 유효공간은 지하단면도 보상에서. 뭐 어른은 없죠? 자 여기까지 평면도하고 단면도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상세도를 작도해서 도면의 실리스도 높일 수 있고 상세도는 도면의 전체 축적보다 확대하여 가는데 자 상세도는 10분의 1에서 30분의 축적에서 포장 상세도를 작도하면 됩니다. 자 GLL 상부, 그라운드 레벨 상부에는 수목의 인면을 작도해야 되므로 침력, 한력을 간단히 명숨을 하고요. 자 수목시설물의 명칭을 인출수행 이용해서 도시하면 됩니다. 단면도 상부에는 공간의 구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의 요구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면도 작도시 균형을 유지하고 간격을 잘 맞추기 위해서 가는 실수로 즉 뭐든지 여러분들 가는 실수 6H 연필이에요. 이걸 좀 많이 많이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기 편합니다. 자 두번째 자 이제 수목의 간별하기 요령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수목의 명칭을 알아내기 어렵고 수목 간별을 끊임없이 공부해도 예전하십니다. 따라서 간심을 가지고 주변의 수목부터 차근차근 주위에 나온 것부터 보세요. 자 2016년도 1회 시기부터는 수목 간별이 식물 간별. 자 PC를 위해서 동영상 간별로 배경됩니다. 출제방법은 시험장 주변의 당일 절단한 수목의 가지를 보고 20가지 수문명을 적어내야 합니다. 즉 시험장 주변에 했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죠? 접수하죠? 그러면 접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서 당일 절단을 해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실기 시험장에 있는 수목의 공부를 가장 먼저 하는 건 젠장한 거 아닙니까? 시험장에 수목의 가지와 잎을 찬양해서 수목을 외우는 것이 우선됩니다. 같은 나무라도 밑까지 중부 상부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직전에 학습 자료를 가지고 수험장에서 복수하는 게 좋습니다. 침랩수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침랩수는 맞추기 쉽습니다. 아시겠나요? 지금까지 수목 간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수목 간별 요령. 뭐예요? 시험장 주변. 즉 시험 직전에 공부해라. 미리 사진 찍어라. 이해하시겠나요? 침랩수 위주로 해라. 딩동댕.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작업장. 자 작업형입니다. 자 작업형 실기 과제 대체 요령입니다. 자 시험 당일 준비사업 복장은 작업보의 장갑, 작업파, 운동. 자 공부의 감안은 필수입니다. 필수 공부는 전지가위, 삼각자, 줄자, 쇠망치, 공망치, 태도. 항상 적극적인 것. 선생님처럼. 자 혹시 몰라도 크게 답변해라. 이겁니다. 시험장별 유의사항. 자 시험장들과 작업역근이 다릅니다. 두 가지 과제를 A조 B조 나누어서 서로 교체해서 응시하고. 여러 문제명이. 같은 문제를 응시하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가제별 유의사항. 교목식재. 자 먼저 표토를 두사 파서 모아놓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엎어놓습니다. 죽수기 물없이 액션으로. 하아 물없이 액션으로 하는거에요. 자 지주목 세우기. 삼각 사각. 각목과 각목을 모수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시험 당일입니다. 삼발 이주요와는 다름이 다린대로 못 박는 해서. 자 삼각 사각 지주목 세우기. 벽돌 표장. 포장할 기초바닥을 잘 대하여서 벽돌을 밟아도 끙이 끄지 않습니다. 벽돌 우삼의 벽돌을 흙을 잘 밟아줍니다. 잔디의 시 부으기. 시를 모래암을 높여서 2분의 1을 삽에 보관한다. 판석 포장. 큰 것부터. 포장한 후에 장구수로 마무리한다. 잔디깔기. 장기가 드러나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손으로 해준다. 수관주사. 과거에는 구두레스나 실제로 시장은 많다. 드릴 작업 연습해야 됩니다. 간목 열식과. 어떻게? 잠시만요. 간목 열식과 군시. 간격에 유의한다. 열식을 한주로 해놓고 교식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도면 거릴 방법. 작업병 실기 과제. 수목의 간별. 다 했습니다. 복장. 제일 중요하고요. 몰라도 크게. 요령 끝.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안병희 선생님이었고요. The best or nothing. 자.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조깅기능사 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됩니다. 떨어져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안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